네 오 뭐야 미안하다 쭈이야 뭐야 뭐 하는 척 좀 해줘 나도 해보겠다 너도 하네 괜찮아요 안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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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너는 기록지 많으니까 연습이 잘하고 있는 거 맞죠? 언니는 감사합니다 이거 네 맞아 공기놀이에요 여기서 도전해보겠습니다 뭐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주시면 안 돼요? 공기 반 소리 반이요?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이거 아니야 맞죠? 그 다음 그 다음 이거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뭐지? 어떻게 하는 거였죠? 아 지희야 두 손 안쪽 네 참 힘듭니다 족발을 먹어서 그런지 아 봉호씨가 되게 소금을 넣고 가셨네요 전신없어 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제가 일본 오사카에서 살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한국말을 할 때 사투리처럼 말을 한다고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부산사들이 배우겠습니다 제가 오사카니까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먼저 사투리 구원 오빠 뭐하노? 응 오빠 뭐하노? 밥 먹었나? 밥 먹었나? 내가 안 보고 싶었나? 보고 싶었다 애가 오빠야 오빠야 왜그러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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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 잘하고 있는거 네는 오빠야 네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잘자리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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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잘자리 내 꿈걸이 내 꿈걸이 내 꿈걸이 그냥 귀여워 오빠 빨리 가고 싶다 나 어디가요 오빠야 어디가나 오빠 저 버리고 가라 왜그러나 왜그러나 Things 가게 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